전쟁이 시작된 것 같소. 그대가 말한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소. 말해주시오. 무엇을 알게 된 것이오? 난 만물이 최후를 맞이하는 걸 목적했네. 끔찍한 혼종 군대가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유린했고, 어둠 속 그림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조조하는 자가 바로 아몬이었네. 하지만 아몬에만 쓸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소. 이 개시는 희망적인 것이었네. 고대의 목소리가 저 너머에서 들려왔지. 중추석이 그대를 희망으로 인도하리라. 중추석? 한 줄기 섬광이 테란색의 골 아래에 있는 젤라가 유물을 비추는 걸 보았네. 그게 계실삼아 한 중추석이. 예언에서는 젤라가가 최후의 시간에 아몬과 맞설 것이라 했네. 난 이 중추석이 우리 젤라가에게로 인도할 거라. 젤라가의 지도자라는 짐은 되게 많은 걸 요구했어. 과연 그걸 짊어질 수 있는지 나 자신도 확신이 안 소원하오. 그대의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니. 자네가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되려면 지금 자네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네. 그대는 코랄에 있는 짐 레인에게로 가서 중추석을 받으시오. 난 전쟁에 대비해 병력을 결집하겠소. 그대가 돌아올 즈음이면 기사단은 준비를 마쳤을 것이오. 엔타로 태사단의 친구여. 엔타로 아르타니스, 형제여. 제라톨, 그대는 제임스 레인에게서 젤라가 중추석을 받아와야 하오. 나의 병력은 아둔의 창을 다시 가동시키겠소. 아둔의 창은 다가올 전투에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전함이 될 것이오. 태사다르의 그림자가 그대를 감추어 주길. 이제야 하나, 가져다시니. 흡입한 지도자가 나가야 하오. 갑니다, 흡입한 지도자. 차이 남은 지도자가 없죠. 어떤 지도자에 따라 가야 하오. 저그다. 암흑 전무관님을 보호해라. 흠... 이 지역에 있는 저그는 모두 제거 됐을 텐데... 추적자들이여. 서둘러 근처의 연결체 지점으로 이동해 형제들에게 경고해라. 난 좀 더 조사해봐야겠다. 심판의 시간이다. 사방위적이다. 조심해서 전진하라. 사방위적이다. 조심해서 전진하라. 샤크러스를 위하여 시대원을... 전멸을 사용해 이 균열을 건너가야 한다. 베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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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타미스님이 일어난 겁니다. 아르타미스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칼라 속 그분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옹홉하게 느껴집니다. 그림자가 우릴 뒤덮고 있을지, 펜관. 아르타미스는 큰 위험에 빠졌소. 경력을 모아 그분을 찾으십시오. 우리 쪽 차원장인 칼락스가 이 영결체 추정을 재건하게 도와줄 겁니다. 제라툴, 아르타미스님이 구해야 합니다. 아르타미스님의 영결체를 최대한 신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암흑정무관 제라툴님. 저는 칼라의 계급의 카락스입니다. 친구 카락스야. 이 영결체를 최대한 신속히 구축해야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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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화소에는 세기의 탐사정이 붙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연결체 지점이 재건됐습니다. 전사들이 준비되는 대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십시오. 암흑정무관님. 나는 원식의 목소리다. 원하는 말을 말하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공허수정파. 이걸로 나의 네라짐 형제들을 소환할 수 있게끔. 암흑정무관이시여.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지금은...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공허는...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좋다 아무도 모르게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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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모르게 베라쿠 고마는 차가운 것 나는 원식의 목소리다 심판의 시간이다 좋다 원하는 말을 말하라 우리는 어둠 원하는 말을 말하라 광우를 더 필요합니다 그대로 지금 따르겠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왼쪽 기업은 우리 어둠 속에 있다 문은 탐색 invincible 도움말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라툴님. 제라툴... 칼... 이 운전자들은 발악했다. 헌종이 배후에 있는 게 분명하다. 단단히 준비해라. 적에게 우리의 분노를 버릴 줄... 좋다. 이것이 이 지역의 마지막 공허 수정탑인 것 같군. 어둠 속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원하는가?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원하는 말을 말하는...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적에게 우리의 분노를... 명망의 전투가 펼쳐진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그대로...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저편분 셀랜디스. 사라진 기사단을 만났지만... 모두 파락한 상태에요. 마치 초종이라도 받는 것처럼... 세넨디스 제라톨 그대의 존재가 느껴지오 칼라가 분노로 가득 찼소 나의 정신이 흡수되고 있소 아르타니스 견뎌야 하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네 너의 목숨은 의미도 목적도 없다 내가 구원해 주마 아몬 고등의 신이 이곳 아이어에 있다 그가 칼라를 조종하고 있소 희사단은 잔합당했다 우리의 메라짐은 신경상을 끊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형제들이여 이 광길을 멈추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땐 엥군 뚱둑 등등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세게 가야한다 우리 너무 늦게 도착하지 않기를 들린다 왕관아의 속삭임 구원의 속삭임이 할땀 실자... 그의 속삭임이... 그의 속삭임이... 도입해야 한다... 싸우기, 아르타레이스! 아몬에게 굴복하지 말게! 끝없는... 주무... 아몬이 칼라를 타락시켰네... 그 신경삭을 통해 그댈 조종하는 것이야... 신경삭을 제거해야 하네... 아몬이 칼라를 타락시켰네... 아몬이 칼라를 타락시켰네... 이 육체와 포토스는 모두 나의 것이다 난 광가진 순간을 끊겠다 너는 날 막지 못하리라 내 목숨을 하여이 중추석이 인도할 걸세 제라바를 찾게 에라톨 나를 용서하시오 나를 용서하시오 나를 용서하시오 나를 용서하시오 나 bodies 나를 용서하시오 나를 용서하시오 Hungarian 일을 통해 나를 용서하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